네 그리고 이제 이 백 엣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 백 엣지는 뒷부분에 숨겨진 이 라인들인데 k를 누르시면 돼요 k 버튼 눌렀다 됐다 하는 거거든요 k 자주 사용합니다 k 버튼 그래서 k 알아두시면 좋아요 단축키 백 엣지 k 참고로 히든 지오메트리 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히든 지오메트리 하고는 히든지오메트리 하고 어 히든지오메트리 하고 빼게 찐 다른 개념이구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설명했지만 히든지오메트리 히든지오메트리 차이점도 있으니까 앞부분 내용 좀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음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그 페이스 세팅 페이스 세팅으로 넘어갈게요 페이스 세팅은 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론트 컬러 백 컬러 요거 두 개 4 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면 파란색면 나오는 거 이거 뒷면 이라는 뜻이고 흰색면 나오는 거 어 프론트 칼라 라는 거야 우리가 모델링 할 때 파란색이 보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지 뒷면이 라는 거구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컬러를 바꿔 가지고 예 이렇게 바꾸면 기본이 프론트 컬러 디폴트 값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자마자 빨간색이 되구요 또 이제 4 넘어갈게요 이건 흰색으로 다시 바꿔 놓고 자 그 다음에 이 스타일의 음 스타일의 요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인 와이어 프레임 모드 와이어 프레임 모드 뭐 많이 쓰진 않는데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기능이 음 보시면 알겠지만 디스플레이 인 히든 라인 모드 히든 라인 모드 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탕에 그래서 이거는 그 이 뒤에 이 백그라운드 세팅하고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 백그라운드 세팅에서 내가 이거를 흰색으로 막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스카이를 체크 해제해야 위까지 쌍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스카이 백그라운드가 체크 해제 됐죠 그래서 요 그 디스플레이 인 히든 라인 모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네 이거는 이제 프론트 칼라 랑 백그라운드 백 백 칼라 이거랑 상관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저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포그를 체크하면 포그를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뒤에가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에다가 흰색을 만들고 이렇게 라인으로 했으면 이제 앞에 부분을 좀 진하게 라인이 강조된 느낌을 주고 뒤에는 흐려지는 이 포그 효과를 가지고도 좀 이제 그 라인에서 거리감을 줄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좀 가능해지구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칼라를 블랙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으로 놓으면 라인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라인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세팅하고 이제 이 포그 부분을 같이 쓰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냐면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포그 효과를 주고 그 컬러 이 포그의 컬러가 안개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놨어요 원래는 유즈 백그라운드 컬러가 체크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를 풀고 블랙으로 만들었어요 블랙 다 블랙으로 만들고 자 이 거리 값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보면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리에 가까이 있는 거 뭐 지뎁스라고 하죠 그런 표현이 좀 간단하게 가능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걸 흐려 준다거나 뭐 가까이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체크 하시는데 이렇게 그 페이스 세팅 그 백그라운드 세팅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놓고 그라운드 컬러를 여기서 이렇게 흰색으로 놓고 체크를 하면 바닥까지 흰색 같아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런 이런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이 스타일의 어 디스플레이 인 히든 라인 모드와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컬러 스카이 그라운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아시면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다시 페이스 페이스 세팅에서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쉐이드모드는 네 스타일을 기본 스타일로 바꿔 놓고 네 이게 지금 포그가 체크돼 있어서 포그를 풀고 네 이 상태에서 에디트 해 가 가지고 자 이거를 체크하면 이 지금 재질이 안 보이는 재질의 텍스처가 안 보이는 거죠 여기선 텍스처가 보이는데 여기 이런 표현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네 쉐이드모드를 체크하면 어 뭐 유사한 색깔로 표현되고 텍스처가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쉐이드 유징 올 세임 세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 뒷면 뒤집힌 면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지금 뒤집혔죠 이런 거 면들을 이렇게 뒤집어 줄 줄 아셔야 되요 이렇게 보면은 다 흰색만 보이도록 면 체크할 때 좀 많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모드 가끔 쓰는 모드 제가 작업할 때 뒷면이 좀 보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 이 백그라운드 봤으니까 백그라운드 세팅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터컬러 부분을 좀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쓰면 좋은데 저 부분은 워터컬러는 주로 샘플을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뒤에 부분에 그 뭔가 이 뭐 그 도화지라고 하나요 이게 종이 텍스처가 보여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얘는 파란색 들어갔고 얘도 들어갔나요 요 레이아웃 들어갔죠 여기 지금 이렇게 레이아웃 색깔 이렇게 돼 있는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클릭한 다음에 보면은 역시 이제 이 이 그 워터컬러 부분에 프레임 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모델 스페이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네 네 요거 이제 빼면 없어지고요 추가할 수 있어요 플러스 버튼 눌러 가지고 그럼 뭐 눈 내리는 배경 비 내리는 배경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에다가 추가를 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넣을 때 네 이제 한번 스타일에서 그 워터 마크 세팅에서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추가해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이런 텍스처들을 넣을 건데 제가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요거 클릭해서 열기를 넣어 보면 자 이렇게 되요 여기서 이제 뭐 백그라운드에 넣을 거냐 오버레이를 할 거냐 백그라운드로 가면 뒷면으로만 가요 그래서 앞부분에 덮어지지 않고 오버레이는 이제 덮어쓰는 걸 말하는 건데 오버레이는 이렇게 되고 오버레이 자 여기서 그 다음 넥스트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마스크로 쓸 거냐 이 부분은 좀 있다가 설명 드릴 거고 모델을 보일 거냐 아니면 이미지를 볼 거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뒤에가 안 보이는 거고 중간에 이제 블렌드 해버리면 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치는 이제 늘려서 근데 이제 락 스펙트를 했으면 이거는 이제 비례를 맞춘다는 거니까 여기가 좀 틈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 늘려서 화면에 꽉 채워져요 타일은 계속 반복시키는 거고 스케일을 늘리면은 그만큼 이제 이미지가 커지는 거죠 일단 포지션은 이제 내가 어디다가 이 걸 위치 시킬지 이러고 보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워터마크를 넣어서 우리 회사 로고를 넣겠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해주시고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피니쉬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또 뭐 이런 것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노이즈를 넣어 볼게요 그럼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오버레이를 했고 넥스트에서 크리에이트 마스크를 넣으면 이렇게 거친 러프한 느낌이 나요 러프한 느낌 그리고 이미지를 더 확 많이 넣어 버리면 러프한 게 좀 더 지저분해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치를 해서 핏을 맞추면 전체가 다 타이트한다고 했는데 타일을 눌러서 스케일을 조금 작게 이렇게 유지를 하면 반복되는 지저분한 러프한 스타일이 나오겠죠 이런 걸로 뭐 눈 같은 것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눈이 오는 느낌 플러스 버튼을 넣어서 다른 걸 한번 더 추가해 볼까요 비가 오는 걸로 해볼게요 비가 오는 걸로 해볼게요 자 비가 와요 자 이건 백그라운드에 넥스트 오버레이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더 많이 넣고 넥스트에서 스트레치 비데업 체크 해제하고 피니쉬 이렇게 요거보다는 네 이게 낫겠네요 레인이 자 여기서 비워낸 거 한번 다시 보여 드릴 건데 네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크리에이트 컬러 네 네 넥스트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터 마크 들의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능입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고요. 다른 타일로 바꾸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모델 세팅이고요. 모델 세팅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선택을 했을 때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 뭐 이런 거죠. 선택했을 때 변하는 거. 이런 거는 크게 뭐 여러분이 특별히 변형할 일은 별로 없는데 중요한 부분만 몇 개 체크하고 갈게요. 일단 가이드가 여기 있다는 거. 가이드. 이 가이드는 뭐냐면 이런 보조선들을 의미해요. 네. 이런 보조선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이드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죠. 뭘 했는데 안 나와요. 이상하다. 왜 안 나오나. 이렇게 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조선을 분명히 내가 만들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가이드가 풀려 있는 거예요. 이걸 체크해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컬러 바이 레이어는 컬러별로 이제 레이어를 구분해 주는 거. 뭐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. 뭐 이런 거고요. 우리 많이 쓰는 게 이제 섹션 플랜이죠. 여기서 제가 디폴트 스타일에서 히든 라인으로 변경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도면화된 라인들을 뽑아낼 때는 이 히든 라인을 좀 많이 쓰는데 이 히든 라인에서 이제 프로파일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죠. 프로파일 체크를 해야지 제대로 보이니까 레이어는 레이어는 딱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.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단면을 끊고 싶을 때는 섹션을 쓰죠. 섹션 플랜. 크리에이트하고 이 부분을 탁 클릭해서 찍어보면 우선 이제 2019나 2020버전은 이렇게 단면에 블랙으로 채워져요. 그렇죠? 좋은 기능이죠. 자 이 그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섹션을 해놓으면 얘가 이렇게 섹션 면이 섹션 면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 흐려져요. 여기 보면 여기는 화이트인데 여기는 약간 색깔이 좀 흐리죠. 저런 부분들 그래서 섹션 플랜 자체를 안 보여주고 싶으면 이걸 체크 해제하면 섹션 플랜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요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섹션 그 섹션 필이라고 있어요. 요거 체크 해제하면 이 단면의 막힌 부분을 표현해주고 안 표현해주고 뭐 이런 거고 필의 색깔 빨간색으로 하면 여기 빨간색이 되겠죠. 여기 지금 보시면 라인 외곽에 라인 보이죠. 이 라인의 두께에 너비값은 3으로 되어 있는데 1로 하면 라인 단면에 이 면이 라인 두께가 1이 되는 거죠. 뭐 그런 겁니다. 모델 액시스는 모델 체크, 액시스를 체크해제하면 기본 오리진 축들이 안 보이는 거고요.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아요. 여기 좀 기능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매치 포토는 이제 별도로 좀 같이 별도로 좀 다른 영상에서 좀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.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내용이 길긴 했는데 스타일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스타일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설명을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도 좀 길어졌고요. 스타일 활용해서 이제 포토샵 하는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스타일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. 네. 감사합니다.